안녕하세요 트위치엔들 텔론입니다 오늘의 볼 챔피언은 한 천재가 발견한 우르프 루컨 세라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라핀의 비밀을 알고 계시나요? 라일라이를 가면은 이제 2를 무료로 강화해서 이 1타만 써도 속박이 걸린다는 사실 근데 그것만 있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이거 내가 찾아보니까 아무도 안올렸던데 루컨이라고 그 실드 주는 마방템 있죠? 그거를 세라핀이 가하고 깡 W를 쓰게되면은 힐이 됩니다 거기에 W 강화를 쓰게되면은 힐이 두번돼요 참고로 우르프 다 보니까 치감이 있어가지고 살짝 약해 보일 수 있으나 해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사실상 Q를 제외한 모든 스킬이 강화되는 진화 세라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요딱으로 들어주시구요 참고로 하실때 그냥 QW 난사하면은 됩니다 진짜 쉽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가자 아무 생각 없이 물줄 상냥 타르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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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르륵 타르르륵 라인 그냥 무한으로 밀어버리죠 자 이 찍어주고 이풀 되나? 되네 타르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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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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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했죠 에잇! 그냥 있어 오! 캬! 아 까비 어 어으 잘했 나 그렇지 아우 개사기챔 편하지? 어? 나오나? 루칸 나왔다! 자 보겠습니다 에? 되는건가? 아 이거 나만 일되는거 아니야? 그니까 여기 애들은 안되잖아 다 된다고요? 아 된다고? 해봐 피좀 달아봐 아 되는거 같다니까 맞고와봐 그러면은 니가 니가 달아 달고와 피 달고오라고 빨리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게 피 많이 안달면 모름 빨리 피달았다 자 되나 보겠습니다 가만있어 가만있어 되네 그럼 다시 가만있어봐 두번하면은 두번된거야? 두번됐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 개석사우자 이제 아 이스킬 뭐야 이거 네 칠새끼 아니야 이거? 힐 해주고 있긴해 아 차네 두번 차네요 그냥 줌력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너무 아픈데 왜 안죽냐 우리 에이씨 가렘 패시브로 많이 차는건 아니고 채워주긴해요 실제로 다음템 이제 라일라이가 어 어 미친새끼 척 아 이제 이것도 그냥 슬로우 걸기만 해도 스턴입니다 그냥 이제 스킬 신경 아예 안쓰고 w e 계속 눌러도 q를 제외한 모든 스킬은 강화가 되는거야 어 야 야 미친 힐 힐 힐 미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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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 아니 안죽어 지금 계속 킬주고 있는거에요 w 그냥 대충 누르는데 2 2 2 2 2 2 2 개똥 딜인데 재밌잖아 아 얘 헬리아까지 가면 좀 힐이랑 딜 계속 이상하게 넣거든요 가볼까 가볼까 한번 어떻게 되나 야 다섯명 다 모여서 그냥 한탈 보자 어떻게 되나 지고 싶어도 못지지 않을까 밀리면은 그냥 밀리는대로 하고 다 모여 이러고 있어야지 아 어디가 오 오 시식이 또 얼었고 가렌 언제 죽어 살려줘 괜찮긴 한데 결국은 존노재민 어 초반에 빡세게 하지 말고 적당히 사리샘 우리 그렇게 안쎄 초반에는 초반에 약한데 근데 세라핀 자체가 반반에 무조건 갈 수가 있어가지고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나이스 음 뚜벅이 새끼들로는 절대 저희를 받을수 없답니다 흥 스탑 그렇케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에에에이 어! 아! 오히려 좋아! 후반 가겠네? 자 루칸 가고 나면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W 한 번에 그냥 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냥 사실상 E만 계속 신경써주면 된다 지치기다 너 안죽어 E만 잘 깔아 그냥 좀 이상하지 너가 하면서도 아 이 친구 제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시킨거거든요? 사기챔이라니까? 재미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사기챔이야 이 두 조합은 그냥 이제 이때부터는 QW E만 상대하는데 계속 마우스 커서를 갖다대고 난사하면은 이긴다 야 이 조합이 씨바 죽어버려! 다음템 이제 라일라에 가서 비트 발사는 슬로우를 걸었을때 속박에 걸리고 어? 잠깐만요 속박을 걸었을때 스턴이 걸리는 그거이기 때문에 라일라를 가면은 1타만 써도 속박이 걸립니다 1타만 음 너 도망 못가 도망갈 수 있을지도 같네 얼씨글가 감히 어어? 흐하하하 아 이거 언제지나 계속 해보고싶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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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해? 느린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팀 우리팀 다 죽어도 이기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에헤이 바까봐 발기 박아봐 박아도 안질거 같은데? 우르프는 원래 박으면 지거든요? 불리한 상황에서 어떻게되나 궁금해 일로와 일로와 포탑 빼고 다 나 여기 숨어있을게 힐 너가 다 막아 그럼 안달지 그럼 가라 막아주고 E W Q E Q E 음 아니 나 안죽여 흐흫 얘 나만 놀이잖아 텔론이냐? 엥? 어... 나 갱동하는게 내가 뭐 내가 뭐 솔직히 꿀잼 빌드는 아니고 개족사기 빌드입니다 이거 개족사기 빌드니까 할 사람만 하세요 이 새끼 그냥 내비둬야지 죽이지마 어... 죽든말든 신경 안써야지 1대5하게 호모 맥으로 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옥 루크한거 아니까 안죽어가지고 진짜 킥메이커 하긴 괜찮네 거기 좀 할 줄 알았던 사람이 스킬 신경쓰면서 QE만 다 맞춰봐 어떻게 되겠어 힐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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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릴리야 뭐해 릴리야 죽어 난 브라움 럭스만 둘이서 한다니까 우리 셋이서 3대5 이길 것 같지않음? 럭스는 뒤에 오면 핑 존나 찍고 뒤치기 하러 올 것 같아 아마 브라우니 저랑 1대1해요 하고와 아 언제 때려 야 이 새끼 멈춰 에잇 나이스 3인공 브라움 위쪽으로 와 그냥 뭐야 이거 힐 왜이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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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들 언제 아니 이새끼 뭐해 진이 본체입니다 참고로 그럼 강신 갔으면은 체력 2만 찍었겠다 쭈쭈쭈쭈쭈쭈쭈쭈 쭈쭈쭈쭈 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쟀네 어 하하하하하하 절대라는건 없네요 하하하하 아니 이렇게 시선을 끌어서 이긴다고? 개인적으로 진짜로 미친 성능인데? 아니 이거 내가 그냥 오버하는건가? 이번에 한 회복량은 23,000 적은게 아니에요 27,000 그럼 여기서 속박 몇번 넣었어? 151 Hello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둥